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하려고요 원래는 다른 수업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기도 할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부분은 워낙에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모르면 대부분 죄가 안되는데 모르면 죄가 되는 부분이 이 파트라서 제가 높아심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딱 끝낼 거예요 원리는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우선 빅크립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용할 거고요 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 6개의 비밀번호를 저장한다 그럼 우리가 빅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 비밀번호를 처리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저거 보고서 제가 무슨 정보인지 알 수 있어요? 얘가 원래 1, 6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고요 얘가 원래 1, 6개였다 알 수 없단 말이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패스워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 관리자들이 이걸 보면 얘가 원래 1, 6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그인을 시키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1, 6개를 또 입력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겠죠 그때도 빅크립트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빅크립트가 갖고 있는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과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그 두 개가 같다면 원래 값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우리는 이 사람이 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빅크립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뭐 단방향 해시, 솔트, 키 스트레칭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기법들이 들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챙겨질 테니까 그것도 꼭 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빅크립트를 이용하면 관리자도 알 수 없는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고 동시에 로그인을 통해 들어온 비밀번호와 비교를 할 수 있다 라는 놀랍고 신기한, 신비한 이펙트를 통해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크립트를 설치해서 이 비밀번호를 보호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빅크립트 npm 정도로 검색해 보시죠 저는 빅크립트라는 npm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로 보여요 방금 찾아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쓸 거고요 이게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시면 위험하다, 원리가 필요하다 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 이 패스워드를 적용하는 부분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 상황에서는 패스워드를 써야 된다 제가 되게 신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거예요 npm install-s 빅크립트 해서 설치를 진행하시고요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거 실행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저는 syntax directory에다가 일단은 빅크립트를 한번 이렇게 해서 추가했고 이 주소에다가 여기 이렇게 async 방식 비동기 방식을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있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빅크립트라는 모듈을 쓰겠다라는 뜻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sort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이종의 노이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알면 쉬운 건데 일단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myPlainTextPassword는 예를 들면 나의 비밀번호가 이거라고 쳐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6개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 자, 이렇게 했고 some otherPlainTextPassword 111112 다르죠, 패스워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자, 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ortRounge라고 되어 있으면 저건 이제 공격자들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1초에 50억 번 정도를 시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SortRounge를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뭐 1초에 2번, 3번밖에 시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뚫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라운드 값을 올릴수록 공격자들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공격의 어떤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 비싸져서 자, 그게 이제 SortRounge고 10이 Default 값입니다 10 정도로 현 시점에서 해도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밀번호가 hash에요 이걸 저장하시면 돼요 볼까요? console.log hash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ode에게 syntax 밑에 있는 bcrypt.js를 실행시켜봐 했더니 이게 출력되죠? 저걸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나중에 로그인할 때는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bcrypt에서 제공하는 compare라는 게 있습니다 compare에 myPlainTextPassword 와 그리고 우리의 hash 값 있잖아요 이 hash 값 여기다 넣어버려도 되죠? 넣어서 우리가 hash 값을 여기다가 넣고 function 해서 이렇게 되네요 error error result 이렇게 해서 console.log myPathword result가 뭔가를 보고요 그대로 copy 해서 여기에는 myPlainText가 아니라 some otherPlainPassword 남의 비밀번호 이게 숫자가 다르죠? 자, 그 결과와 hash 값을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otherPathword는 false가 됐고요 myPathword는 true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달라진 것도 이것도 이미 심장한 대목이겠죠? 몰라도 괜찮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hash를 저장했다가 실제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registration을 할 때 우리가 저장하기 때문에 lib에 lib 말고 라우치에 topic에 모듈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topic이 아니죠, 죄송해요 auth.js에서 registerProces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밀번호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저장할 때 우리가 어떤 처리를 추가하면 된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 일단은 빅크립트를 include를 시킵시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붙여넣기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구요 sort round는 10 정도를 그냥 쭉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hash 저게 이제 사용자의 만들어진 비밀번호인데 저 비밀번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hash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뭔가 흥미롭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봅시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db.json을 열고 여기에 제가 새로운 신규 사용자를 추가해 볼게요 register 자, 이 사람은 소리알기 지메일닷컴 소리알기 비밀번호는 1 6개예요 register를 하면 소리알기가 비밀번호 회원가입이 됐고 패스워드가 이번에 없대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서 1 6개인 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저장했으니까 로그인을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그인을 시도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로 갑시다 로그인은 패스포트가 하고 있으니까 패스포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이메일을 비밀번호는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이메일만으로 일단은 가져오고 이메일만으로 가져오고 유저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메일은 맞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빅크립트를 다시 인클로드를 해야죠 아이고 힘들다 힘드시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빅크립트를 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빅크립트 컴페어 라고 하고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뭘 입력하래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 두 번째 자리에는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 저런 거 해시라고 해요 자 그게 뭐예요? 유저 패스워드 인거죠 그리고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는 첫 번째 인자는 에러 두 번째 인자는 리조이트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 리조이트가 참이면 어떻고 false이면 어떻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참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false인 경우에는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뭐인 경우에요? 유저가 있는 유저가 없다 그럼 이제 이메일도 틀린 경우잖아요 롱 이메일 there is no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스워드 is 패스워드 is not correc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건 welcome 됐나? 된 것 같아요 해볼까요? 여기에서 소리알기실을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다시 로그인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했을 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됐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소리알기 골뱅이 비밀번호를 틀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은 패스워드에 is not correct 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되면 설령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가 공격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공격자 입장에서는 저 패스워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비싼 일이 되기 때문에 공격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동기를 없애버리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업은 끝낼 거고요 여기 기존에 입력됐던 이런 비밀번호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가 됐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